Ge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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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up Let's bring me Ge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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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Yo 팝 대표 패셔니스타 있지의 유나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스페셜 MC를 맡게 된 있지유나입니다 Oh my love 팔쩍에너지 T1419와 오메가 X까지 뮤직 스타트 함께해요 보여주세요 뮤직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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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월 마지막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뭐요? Live in my brain 빠바바라바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데뷔곡 달라달라부터 아이시 워너비, 나쌰이, 마피아인 더 모닝까지 연속 히트송을 만든 비결이 뭔가요? 아무래도 뭔가 저희 있지 다섯 멤버들의 케미가 좋아서인 것 같고요 또 그중에서도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죠? 맞습니다 유견송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강렬하게 돌아온 있지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강렬하게 돌아온 있지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강렬하게 돌아온 있지 저희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인 로꼬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혹시 같이 해주시겠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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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번에는 혼란스러운 먹잇버이소글 혼란스러운 먹잇버이소글 혼란스러운 먹잇버이소글 혼란스러운 먹잇버이소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